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옷 벗으면 슈턴 된다고요? 글쎄요 갑니다 아이작 어 격렬한데? 격렬한 저항 아 저 바지 입냐고요?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입었을까요? 안 입었을까요? 궁금하지 않습니까? 입었거든요 바지 입었어요 무슨 막 팬티 바지 이런 거 말고 진짜 입었어요 바지 이건 제가 거짓말이 아닌가 바지를 입었어요 보시면은 조금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위에는 카인 룩이에요? 아주 젠틀한 카인 진틀하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놨다 아 що 뭐지? 딜로스 낸 건가 내가? ор 없으면 이겼어요. 왜인지 아세요? 적군에 뚜벅이가 너무 많아요. 우리 팀 말을 내리는데. 하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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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폭발. 어우. 미쳐놔. 미쳐놔.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제 타만 밀었어야 하니까. 정신특립. 아 아쉽네. 아니에요. 잘할 수 있어요. 뭘 믿고 이렇게 들어온 거지? 캐럴. 아 믿는 게 있었구나. 이거. 뭐야 죽였네 그냥. 카라버 갑니다. 불자. 돌아가요. 갑니다. 카라 꺼내세요. 나이스 좋고 그렇지 저는 그냥 들어가서 걷기만 했는데 게임이 터지네요 이게 뚜벅이의 문제죠 감사합니다 픽 픽 픽 픽 픽 좋아 세월 시야만 볼까요 자 그래 오케이 시야보고 쇽쇽쇽쇽 빼꼼 오잇 깜짝 놀랐지? 뭔가 스킬 다 쓰네 아주 그냥 테이프 타라 잡아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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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했어 300원 도핑했어 이겨야 돼 한타 넉 여기 여기 캘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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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레벨업 레벨업 하셔야겠지 네 레벨업 레벨업 하셔야겠지 네 레벨업 뭐 가급적 안좋은 얘기는 유튜브에 안찍히는게 좋으니까 자 쫓아다 해놓고 할게요 아 여러분들 채팅도 같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예 좀 클린한 영상 찍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탄 으아 아파 아파 뿌슈 아 마 딱 어 수문장이다 인마 지나가 봐 인마 딱 어? 지나가 보라고 인마 넌 죽었어 인마 ㅋㅋㅋㅋㅋㅋ 충격.. 어! 깜짝이야.. 아 깜짝 아.. 아 깜짝이야.. 아 마 sebel이 거의 갑амен.. 할로스~~~ 어 타라헤, 아.. 죽었어요 도망가요.. 나이스 오 타라! 스킬 3대 대상에 까미우봐 까미 울 까미 데미지 마. 어떡하냐 저거. 도망가요. 5번 타워까지 밀었네. 5번 타워까지 밀었어요. 아 이런 뚜벅이 많은 판은 그냥 공타고 됐었는데. 아쉽다. 이걸 먹어야겠지. 앗. 칼로스 오는 중. 세력. 안녕하세요. 허리 갈까? 응 허리 가자. 허리 찍고. 세상에. 실버에서 못 봐주면 나오시겠다니. 얼마 전에 난다랑 같이 3인 파티 했던. 음? 짱 열심히 했는데. 짱 열심히 해줬는데. 3인 파티 때. 어젠가 그제 난다랑 저랑 저분이랑 3인 파티 했거든요. 방송에서. 근데 같이 한 3인 파티로 7연, 7연패? 8연패? 저는 2연패 처음 해봤는데. 그 뒤로 지금 실버에서 못 빠져나오신다며. 좋습니다. 하도록 하죠. 하도록 하죠. 돌아오면은. 오. 데이프. 오케이임. 멘. 슉. 네? 인열차을 쪼? 아 이거 인열차을 쪼. 죽였어요. 나이스. 좋았어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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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거 요거. 요거 요거 요거. 아 고통. 고통 고통 고통. 아 제발 캐롤 좀 죽여줘. 아 올라가게 해줘. 아 도망갔어. 캐롤 죽여버리겠어요. 이따가. 다음 턴에 캐롤만 노리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자 캐롤 찢어 발기겠습니다. 하.. 화가하네. 이거 좀. 나이스. 자 앞에 볼게요.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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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. 아하. 맨. 트롤을 막아주지. 캐롤. 으아아아. 으하압. 잡았나? 또 또. 또 도망가지. 죽여버리. 빨리. 놓치면 안 돼. 아압. 야 그걸 놓치면. 야 회심의. 열심히 데드맨이었는데. 빼자. 아 그걸 놓치면 어떡하냐. 안 돼요. 또 살아있잖아. 저 요망한 것이. 아 미쳤네. 그걸로 놓쳤어. 어. 오오. 예스. 예스. 아아아아아아악. 아 너무 흥분한 나머지. 아 너무 흥분했어요. 방금. 너무 흥분해서. 너무 흥분한 나머지. 제로운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. 아. 제로운 45인데. 제로운 레벨 제일 높거든요. 2천에 저걸. 깨끗한 거야. 진짜지. 아. 어 뭐야. 백마인즈. 뭐야. 제로 틀어봐. 길막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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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닐 못 죽여서 운. 빼야되요. 조심. 가져올게요 제가. 아 뭐야 이거. 아 뭐야 이거. 어떡하지. 아. 아. 에이. 에이. 히. . 으으. —. . rester. . 와 개빡 돈다 이거 아 너무 힘든데 캐럴 상대하기가 메추리알 먹어야 해서 아 이래서 이래서 게임할 때 옆에 먹을 거 두거나 담배 있으면 안 돼요 그쵸? 내가 흡연을 안 하는데 다 뭔가를 풀게 된다니까 아휴 야 뭐야 왜왜왜 어디갔냐? 뭐야 이거 뭔데 으악 고마워 쥐야 잡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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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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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직도 위험한 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들어왔어야 했는데 제로 오늘 내가 잡기를 못하고 왜 자꾸 저희 잡기는 왜 내 쓰레기는 자꾸 진짜 쓰레기만 잡지?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자요 인생은 한 방이니까 다음에 한 번 딱 잘하면 이깁니다 다음에 한 턴 잘하면 이겨요 공링을 찍을까 공링을 찍을까? 아 왜 처음에 잘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내가 공링을 다 찍을게 간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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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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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캐럴! 캐럴! 누구..누구 들어갔을까? 캐럴이야? 칼탈탈탈탈탈! 으아 너무 이씨! 으잇! 너만! 오케오케! 오오케오케오케! 오케 이겼습니다 게이득 마지막 한 번 잘하면 된다니깐 마지막에 한 번만 잘하면 이겨요 그치? 피치! 앗! 앗!